좋아요 구독 SK이노베이션, 한화엔진, DB하이텍, 한국가스공사, TCC스틸 있습니다. 어떤 종목 살펴볼까요? 한국가스공사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 종목도 최근에 정책적인 부분하고 엮여 있는데 문제는 뭐냐면 너무 많이 올랐다는 겁니다. 트레이딩 관점에서만 접근을 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최근에 천연가스 관련해서 최고의 밸류체인을 가지고 있는 기업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앞으로 동해 관련해서 이슈에 대한 수혜를 볼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 다만 실적이 안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나 최근에 신용평가 등급이 거의 D 정도 수준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한정과 비교해서도 훨씬 낮은 수준입니다. 현재 13조원대 미수금도 있는 상황이라서 사실 이런 중장기적 관점에서 보기에는 실적에 대한 부분들이 걸린다는 점 그래서 이 부분은 테마 관점에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오늘 상승이 나오다가 좀 눌리고 있습니다. 이 종목의 목표가는 정고점 이상 정도로 보셔야 될 것 같은데 너무 많이 올랐기 때문에 역시나 기간 조정이 나올 수 있다는 점에서 현재 가격대보다는 한 5만 원대까지 쭉 눌렸을 때 그때 트레이딩 관점에서 접근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한국가스공사는 대왕고래 프로젝트와 또 연관성이 있는 종목입니다. 일부 증권사에서 TP가 지금 8만 3천원까지 나왔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도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일단은 트레이딩 관점으로 접근을 해야 된다라는 부분을 기억하셨으면 좋겠고요. 이어서 코스닥 시장도 함께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익시스템, 카페24, 포스코엠텍, 파인엠텍, 그리고 에스바이오메딕스 있습니다. 어떤 종목 살펴볼까요? 네, 파인엠텍이라는 종목 좀 보셔야 될 것 같은데 이제 고점에서 좀 많이 눌렸고요. 그리고 최근에 이제 폴더블폰 관련해서 이슈가 계속해서 좀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이제 폴더블폰을 올해만 해도 한 천만 대 이상 출시를 할 것으로 좀 보이고 있는 상황인데 이렇게 되면 이제 파인엠텍과 같은 이런 내장인지 관련주들도 같이 좀 수위를 볼 수밖에 없다라고 좀 보여지고 있고요. 실질적으로 지금 폴더블폰 판매량이 늘어나게 되면서 최근 실적도 굉장히 좀 좋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국내뿐만이 아니고 현재 중국에서도 이런 업황 회복이 좀 가파르게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평균 판매 단가도 계속해서 좀 올라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봤을 때 하반기까지 계속해서 좀 수익성 개선으로 연결이 되지 않을까라는 판단이고요. 그리고 최근에 이제 내장인지 쪽에서는 압도적으로 지금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지만 외장인지도 앞으로 생산을 할 것으로 좀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내장인지와 외장인지를 같이 하게 된다라고 한다면은 어떤 추가적인 또 외형 성장도 좀 기대가 되고 있고요. 다만 이제 이러한 기대감들이 또 주가상에 많이 반영이 안 되고 있기 때문에 지금 가격대가 좀 기회이지 않을까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전히 이런 힌지 관련주들은 지금 기대치에 대비해서 상당히 좀 밸류적으로 저평가 수준이기 때문에 좀 눌렸을 때 모아가신 전략 추천드리도록 하겠고요. 오늘 2%대 좀 상승이 나오고 있는데 사실 오늘 조금 올랐지만은 지금 가격도 굉장히 좀 싸다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현재 관점에서 좀 접근을 하시는 분들은 정고점 부근인 한 11,000원대까지 좀 참고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두 번째 종목 살펴봤습니다. 파인 엠텍이고요. 내장은 이미 잘하고 있지만 외장까지 힌지에 대한 기대감을 가져갈 수 있다는 부분도 함께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계속해서 서울경제 AI가 주목하고 있는 오늘의 공약주들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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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